1. 깨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찾는 자가 누구입니까? 1. 깨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찾는 자가 누구입니까? 2. 깨어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3. 그들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운 영혼은 금과 보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4.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타이밍에 맞추어 깨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신 것입니다. 지금은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5.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6.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들이 예복을 완성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준비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덜 준비되어 있습니다. 6. 여전히 잠을 자는 사람도 있지만 깨어난 신자들이 많습니다. 깨어난 자들 중에는 아직 미완성 예복도 있지만 정결하고 깨끗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사라지기 전에 완성되기 위해 우리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신부로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것입니다. 미지근한 교회 또한 우리 시대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알곡과 축정이가 구별될 것입니다. 음료의 세상에서 빠져나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의 음행, 정욕, 욕망, 질투, 험담, 비방을 삭제하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등을 찌르는 말다툼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주님의 숨겨진 만나를 양식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매일 간절함으로 올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진리의 길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날 시간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여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깨어났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방심과 게으름, 세속적인 즐거움, 날카로운 말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율이 여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온유, 겸손, 긍율, 섬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정신 차리고 게으르지 말고 너무 산만한 일에 낭비하지 말고 주님을 채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과 모든 일을 의논하고 물어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아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발견되어야 첫 열매로 추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견고한 사랑이 나를 붙드시니 그 영원한 사랑을 찬송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발견되어야 clicking 그래서 문의 한 명이